스스로 깨가 많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백만년이라는 세월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백만년이 나에게는 마치 일초와 같이 또 이 깨만한 사람이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백억원이라는 돈이 하나님께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자신이 얻고자 하는 질문에 접근하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기대에 기대했던 대로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백억원이라는 돈은 나에게 1원 정도에 불과하지 그제서야 이 사람이 흑심을 드러내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1원만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럼 죽어 말고 1초만 기다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단순히 사람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본적인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주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지속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겠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물어나가는 것일 것입니다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일 거예요 또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려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또 주님의 계획하신 것을 실천해 나아가려고 하는 의절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주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연결되어 있어야 해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나무는 뿌리에 붙어 있어야 하고요 뿌리는 흙에 묻혀서 깊이 뿌리를 내려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무는 말라 죽고 말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에서 아이를 낳는 장면을 방송에서 방송하면서 크게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엄마의 뱃속에서 갓 태어난 아이가 물속에서 질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물리로 떠오릅니다 그 이유는 엄마와 아이의 사이에 탯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탯줄을 통해서 여전히 엄마와 아이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탯을 통해서 엄마의 산소업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탯줄이 끊어진 상태라면 아이는 죽고 말겠죠 물속에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어요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하면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에서 전하는 그 말씀은 하나가 되고 싶지 않아 해요 공동체 가운데 있는 것이 불편한 마음만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진다 하더라도 내 생각이 이해 받기만을 원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처한 환경이 알아주기만을 원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드리는 그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와 하나가 되어 함께하는 삶이 주님의 인도함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대한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과 아이성에서의 그 실패한 것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는가 아닌가였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 생각 내 경험이 앞서게 됩니다 결코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아랍의 지도자들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의에 초대된 아랍 지도자들은 파리에 있는 어느 한 호텔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들은 그 호텔 욕실에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보고 너무나도 놀래했습니다 실수 없이 나오는 그 물을 보고 너무나도 놀래고 감탄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회의 마지막 날에 그들은 수도꼭지를 떼어서 가지고 가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수도꼭지만 있으면 사막 어디에든지 물이 콸콸콸 쏟아질 것 같은 도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에 근원에 붙어 있으면 수돗물은 계속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수의 근원 대신에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생명수를 얻을 수 있게 돼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만 우리의 생수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활기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멀리 있으면서 큰 기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보다 내 마음을 더 알아달려고 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마치 백지수표를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마치 백지수표를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이 백지수표를 받는 데에는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여 주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7절에서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와를 의지하며 여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미국에 국무장관을 지닌 콜린 파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맨하탄의 빈민촌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모님을 따라서 독실한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자랐습니다 흑인으로서는 최초의 국무장관이 된 사람이에요 그는 전쟁할 때마다 온 세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파월 장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역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상황이 이해되지 않으신가요? 혹시 내게 주신 말씀이 내게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생활습관대로 하고 싶으신가요?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 시간들을 경험들을 내세우고 싶으신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으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지속하지 않고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그 말씀을 인도한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하나 되고 싶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마른 가지와 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는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대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해주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는 맺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심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주님의 역사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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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